수학에 빠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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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또 배우겠네요. 함수니깐요. 그리고 고1 때 배웠던 함수에 대한 성질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가게 되었지. 결과적으로 잠깐 볼까? 여기도 함수요. 여기도 함수요. 사실 수2도 다 함수거든. 그래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뭐냐? 함수예요. 수 하에 보시면 함수에 대한 그래프 있죠. 특히 절대값 함수들 그래프 그리는 방법,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 그리고 뭐 합성 함수에 대한 이야기, 고1 심화로 되었던 이야기들 있죠. 그게 다, 여기도 함수가 쓰이기 때문에 다 출제가 돼요. 더군다나 어디 수학상에 2차 함수 스토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스토리가 있을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있냐면 대표적으로 근의 분리라는 거 기억합니까? 근의 분리, 이거 되게 많이 쓰여. 이거 수원 수2에서 계속 쓰여. 여기가 약한 학생들은 이 파트를 꼭 공부해야 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세밀하게 공부해야 하지. 새로운 파트를 배웠을 때 문제 풀이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야. 왜 수원이 어렵냐면 가뜩이나 처음 배우는 이상한 함수도 배우는데 고1의 여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언젠 이렇게 쓰고 언젠 이렇게 쓰고 이걸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거 쓰는 방법도 다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좀 안 돼 있다 하시면 공부해 오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배우는 파트는 삼각함수네요. 맞아요. 삼각함수 어디서 뭐 좀 들어본 게 있지 않나? 삼각 B. 그렇지. 어디 나와? 중3. 중3의 삼각 B를 조금 공부해 와야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공부해 와야 삼각 B는 사실 직각 삼각형에서만 정의하지. 이 각도에 대해서. 그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는. 싸그리다 계산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중3에 있던 삼각 B를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외워야지. 야, 탄젠트 30 몇이야? 이게 안 나오면 이건 답이 없어요. there is no answer. 알았죠?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직각 삼각형에서만 한정시켰던 것을 함수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싶어.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싶어서 이걸 확장시킨 거잖아. 근데 각도도 모든 실수로 들어가고 싶어. 되게 재밌어. 봐봐. 이 각은 지금 현재 실수가 아니야. 30도, 40도, 50도, 60도 이건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먼저 뭐 하냐면 각을 실수로 바꾸는 작업을 해. 에? 각을 실수로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 사인 40도라는 것을 사인 x 이렇게 바꿔. 그리고 들어가는 놈이 30, 40, 50도가 아닌 실수로 바꿔. 들어가는 놈의 실수로 각을 변환하는 방법을 배워. 그러면 들어가는 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스토리지. 새로운 걸 배워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실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확장을 시켜. 이것도 각도를 실수로 바꾼 뒤 확장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함수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삼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x 이런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여전히 쓰이는 건 뭐냐. 이런 함수의 성질이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배운 함수의 성질은 사실 여기에 훨씬 더 많이 쓰여.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삼각 함수라는 것은 2차 함수 하면 무슨 특징이 있지? 대칭성.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최대 최소. 이것도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삼각함수도 대칭성과 최대 최소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거랑 결합해서 여러 가지 활용들을 결합시키는 거야. 그렇게 스토리가 좀 잡혀요. 최대 최소랑 이제 뭐 대칭성. 또 있어. 주기. 너네 1학년 때 주기라는 거 배우죠. 그러니까 얘들아 수학화에 감수 스토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안 돼. 진짜. 주기 함수, y축 대칭 함수, 절대값 함수 이런 게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안 돼 있으면 차라리 지금 막 선행을 빨리빨리 나가는 것보다 고등학교 수학 상하를 조금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가는 게 여러분한테서 좋아요. 어떤 파트들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다시 어쨌든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갑니다. 그래프를 가요. 그래프를 가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 가지고 노는 거지. 다 똑같은 소리로 와요. 근데 그 다음이 조금 새로운 파트야. 조금 새로운 파트가 뭐냐면 수열 이거야. 숫자의 나열. 규칙적인 숫자의 나열. 규칙적인 숫자의 나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2, 4, 6, 8, 와우. 그치? 몇씩 커져? 2씩 커지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더하기 가 이루어지는 똑같은 수를 더하는 수열을 등차. 똑같은 수를 뭐하는 거야? 이게 나눌, 나누다잖아. 비가. 나눴을 때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 간격이 똑같다. 간격 차이가 똑같다. 나누는 비가 똑같다. 바꿔 얘기하면 곱하는 게 똑같다. 곱하기 2씩 가면 이 다음에 8 아, 이 다음에 4 그 다음 8 이렇게 곱을 해서 나가는 수의 나열 등비수열 합을 해서 나가는 수의 나열 등차수열 아, 조금 다른 뉘앙스로 배워요. 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수열부터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그냥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러한 나열된 수들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 더 할 수도 있는 거지. 또 꼭 그런 규칙적인 수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느냐?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많을 수 있어.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수열들 가지고 합하는 거야. 꼭 등차 등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칙적인 수들을 보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에 대한 싸움인 거냐면 여긴 함수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여기는 규칙에 대한 싸움이야. 규칙을 얼마나 잘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 요것도 추론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쉽게 추론한다. 결국 규칙을 추론한다. 숫자를 바라보면서 규칙을 추론한다. 규칙을 추론하면서 더하기도 배우고 각각의 숫자도 관찰한다. 요런 뉘앙스지 않을까. 요거는 크게 막 어디죠? 수학 상하에서 선행되는 선행되는 내용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짤 때도 이쪽을 먼저 하시고 이쪽에 좀 힘들다면 수학 고등수학 상하를 하는 거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 수학 상하 끝나고 잘 잡히면 여길 들어가도 괜찮아요. 알겠죠? 요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수원이 흘러가요. 그리고 수원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옛날에는 요게 우리 문과에겐 없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얘들아 함수는 도형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다 도형과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밀한 공부 그리고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됐죠? 수2는 다 필요 없어요. 수2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함수 스토리에요. 이거는 그냥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끝이야. 왜요? 봐. 다항함수 다항함수 함수 이게 뭐냐면 수2에서 배우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알았죠?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인데 1차 2차는 앞에서 수상 때 다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배우는 거 3차 함수 4차 함수의 목적이야. 4차 함수 이 함수를 그리는 거야.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빠르고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서 그 그래프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야? 특징들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출제되는 것도 당연히 여기 있었던 스토리가 당연히 들어와요. 당연히 들어와. 저거 모르면 안 돼. 함수를 다루는 것기 때문에 여전히 저기 안 되면 저거 공부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건 왜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 이런 거 미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런 거를 풀어갈 때 쓰여. 그러니까 만들어진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극한은 무한이라는 뜻이에요. 무한 무한대 이렇게 무한 극한 극한으로 보낸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끝까지 간다 이런 느낌 함수를 끝까지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어 연습 이런 게 있으면 재밌긴 한데 어쨌든 이걸 왜 배운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이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걸 배우고 일로 와. 근데 이걸 왜 배운다? 미분한다가 뭐냐면 결국은 그래프 그린다야.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부담 없이 그래프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2차랑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적분은 뭐냐면 그 그래프를 그렸니? 이거야. 미분에서 그래프를 그렸니? 그러면 적분 쉽게 가. 넓이 구해. 에? 3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기거든. 궁금한 거야. 넓이가 누구야. 원래 우리 직선만 구했지 다. 넓이는. No. 너 3차 4차 그렸으면 이 정도 넓이도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2의 목적은 그래프 그려. 오케이. 그거 넓이 구해. 이거야. 그래프 그렸어?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어? 둘러싸인 부분이 있겠네?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어? 야, 둘러싸인 부분이 있겠네?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어? 둘러싸인 부분도 있겠네? 거기 넓이 몇이야? 이게 궁금한 거야. 적분 뭡니까? 넓이 구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정적분 활용 그리고 정적분 여기 속에서도 넓이가 포함돼 있어. 부정적분은 뭐예요? 정적분 배우려고 하는 거야. 부정적분의 다시 정적분의 계산이 부정적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배우고 정적분을 계산해. 이게 넓이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넓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함수에 대한 스토리 함수의 특징을 잡는 스토리 아까 얘기했던 Y축 대칭 원점 대칭 주기 함수 뭐 X는 A 대칭 이런 거 있지. 싸그리 알아야 되고 수상 때 배웠던 그네불리 함수 스토리 합성 함수 스토리 최대 최소 이거 다 접목되어서 그게 고스란히 3차 3차 4차 다 속에 숨어있어. 다 쓰이면서 그거 그렸니? 그래프 빠르게 그렸니? 그러면 넓이 찾아라. 그게 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 가지고 배우는 게 수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요성이 여겨지는 게 함수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프 그리면서 뭔가 노는 스타일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다 스토리 진행이 함수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야. 여러분한테 이제 길을 좀 제시하면 함수가 고일 때 약했으면 그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2번 여러분 이번 11월 모의고사 있죠? 고등학교 11월 모의고사에 11월 모의고사에 20번 문제였나 그랬을 거야. 20번 문제에 디귿이었어요. 내 기억이 맞으면 디귿이에요. 그리고 30번 문항 있죠? 되게 자주 수2에서 나오는 그 수2의 함수의 스토리인데 수2에서 나오는 스토리 고스란히 나와요. 그게 수2에 있었던 완벽하게 비슷하게 완전 잘 나오는 스타일이야. 여러분이 가는데 그 디귿이 어렵다? 30번? 오우 못하겠다?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 정도를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셔야지만 수원 수2하고 수원 수2로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그 이상 기본 개념 이상까지 나가는데도 무리가 없어. 그러니 거기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봐. 지금 집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한번 봐봐. 펴서 11월 고1 모의고사 20번 디귿 정말 알고서 딱 풀었는가? 못 풀었으면 함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원 수2 좀 뭐야 도대체 뭘 배운다는지 알았는데 왜 배우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그럼 난 고1 때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해줬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이제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방학기간이잖아. 이 방학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또 2학년 첫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또 이제 목숨을 걸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